오늘의 미정국 한인밀집지역 뉴스입니다. 먼저 미국 내 주요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연방정부부채가 현재 34조 5천억 달러로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급증했습니다. 이자만 해도 5,160억 달러로 국방예산 지출보다 많으며 교육비의 4배에 육박하는 금액이어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고령의 나이를 비웃어온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연설 내용을 잊어버린 듯 한 행사에서 30초 동안 입을 움직이지 못해 언론이 주목했습니다. 77세 트럼프의 건강 이상설이 불거졌습니다. 미국이 실제 폭발이 일어나지 않는 방식의 핵무기 실험을 단행했습니다. 2년 8개월 만에 재개된 핵실험으로 러시아가 전수력을 실전해서 사용할 가능성을 제기한 데 따른 미국의 맞대응 성격이란 분석입니다. 민주당 조 바이든 대통령과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텔레비전 토론 개최 합의 후 지난 주말 유세에서 상대를 향해 제정신이 아니다 전기 의자에 앉혀졌을 사람이라며 강도 높은 비난을 주고받았습니다. 미국 최대 송소수자 단체인 휴먼 라이츠 캠페인 측에서 11월 대선에 바이든 대통령 재선을 지원하기 위해 1,500만 달러를 후원한다는 보도입니다. 미국 내에서 경제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이제는 부유한 사람들마저 소비에 더 신중해지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터와 CNN 방송이 잇따라 보도했습니다. 미 전국에서 H5N1 조류독감이 발생해 유행하고 있습니다. H5N1 조류독감에 전염될 위험은 매우 낮지만 보건국은 주민들이 동물 주변에 있거나 동물 제품 섭취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국에서의 건강검진, 진료, 수술 예약은 한국 방문 전 kmedicaltours.com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병원 예약 공식 지정업체는 kmedicaltours.com 뿐입니다. 한국 내 병원 전문의의 의료 상담도 예약 연결해 드립니다. 문의는 전어 213-700-3366번입니다. LA, OCD, 미, 서부 한인밀집 지역 소식입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주행세 관련 시범 프로그램에 참여할 참가자들을 모집합니다. 이 시범 프로그램에 신청해 참가자로 뽑힐 경우 최대 400달러 기프트카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시대를 앞서갔던 한국 장준환 감독의 B급 영화 지구를 지켜라가 헐리웃에서 20년 만에 리메이크 제작됩니다. 배우 신하균, 백윤식, 황정민 등이 여련했던 영화로 이번엔 엠마스톤이 주연을 맡게 됐습니다. 오늘 새벽 LA와 오렌지 카운티 편의점 최소 7곳에서 강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레이크우드 수제 7-11과 NIM 수제 써클 K와 셀 주유소 등이 피해를 입었으며 경찰은 동일범 수행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 토요일 열린 파워볼 추첨에서 2등 당첨 티켓이 남가주 NIM 수제 한 리커스토어에서 판매됐습니다. 파워볼 넘버를 제외한 나머지 5자리를 맞춘 2등 티켓의 당첨금은 318만 1,602달러에 달합니다. 한국 방문 시 꼭 필요한 휴대전화 심카드로 한국에서 무제한 데이터와 통화를 30일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k-shop in usa.com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판매 전 문의도 받고 있습니다. 전화 213-536-900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뉴욕, 뉴저지 등 미 동부 한인밀집 지역 소식입니다. 연방보건국이 뉴욕, 뉴저지, 워싱턴 DC, 플로리다, 알래스카, 워싱턴, 오리검, 캘리포니아, 네바다, 애리조나주 등에서 코로나19 확산 가능성을 우려했습니다. 뉴욕지는 지난 한 주 동안 코로나로 사망한 환자가 1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미국에서 코로나 팬데믹 이후 확대된 재택근무의 영향으로 온라인 쇼핑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미국인들은 팬데믹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을 때와 비교해 온라인 쇼핑에 3,750억 달러를 추가 지출한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오는 22일부터 24일까지 2박 3일간 워싱턴 DC에서 한반도 평화를 위한 행동을 촉구하는 2024 코리아 피스 컨퍼런스가 개최됩니다. 문재인, 이재명, 조국 등이 영상을 통해 한반도 평화와 관련한 메시지를 전할 예정입니다. 미국 델몬트사가 로비글로우 파인애플 재배에 성공해 희귀 과일 유통업체인 멜리사 프로듀스에서 개당 395달러 99센트에 판매하고 있어 화제입니다. 판매가를 두고 논란도 이어졌습니다. 두피 컬러링이 미국에 상륙했습니다. 머리 수치 적어 걱정이신 분, 탈모나 부분 탈모로 고생하시는 분, 최신 기계로 안전하게 시술해드립니다. 노페인, 노 블러드, 당일 시술, 당일 외출 가능합니다. 안전시술 라이센스 보유, 타주에서도 방문하는 두피 컬러링, 문의는 전화 213-653-4103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등 이 밖의 미국 내 한인 밀집지역 소식입니다. 아이다오주 아이다오 볼스 20번 고속도로에서 픽업트럭이 중앙선을 넘어 승합차와 충돌하는 사고로 최소 6명이 숨지고 10여 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텍사스주 휴스턴 일대에 시속 120마일에 달하는 강풍이 폭우와 함께 불어닥쳐 최소 7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한인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휴스턴에는 약 50만 가구의 정전피해까지 이어졌습니다. 중도 가자지구 전쟁에 대한 미국 대학생들의 항의 시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조 바이든 대통령이 흑인 대학 졸업식 연설로 즉각 휴전을 주장하며 청년층 달래기를 시도했습니다. 미국 최초의 흑인 우주비행사가 되려다 인중차별에 가로막혀 뜻을 이루지 못했던 전직 흑인 조종사가 90세의 나이에 민간 기업의 우주선을 타고 지구 밖 여행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7살에 고등학교 공부를 시작해 10살부터 대학과목을 수강한 뒤 17세의 나이에 최연소 박사가 된 흑인 여성 진틸먼 2세에 언론이 주목했습니다. 그녀는 앞으로 흑인 청소년을 도우며 살겠다고 밝혔습니다. 라스베가스 스트립에 있는 미라지 호텔 앤 카지노가 34년 만에 오는 7월 17일부터 영업을 중단하고 리모델링에 들어갑니다. 텍사스주 국립중앙박물관이 휴스턴 박물관에 키롤라인 와이스로 전시관 1층에 있는 한국시를 새로 단장해 재개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곳에는 고 이건희 삼성회장의 기증품인 구름과 용무늬 항아리도 전시됩니다. 미 전국 한인사회 소식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일어난 크고 작은 사건이나 목소리를 내고 싶을 때 이메일 news at usknews.com이나 전화 213-986-2624번으로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